자 레이노 님이 물어보셨는데 메쉬 vs 호날두 호날두 왜 그러죠? 시원시원해서요 메쉬는 답답하다 덥다 꼴 넣는 것들이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하게 빵빵 이런 느낌이 들고 메쉬는 굉장히 좀 미지근하고 쫄래쫄래쫄래하는 느낌 무슨 얘기죠? 메쉬는 조잡하다 아닙니다 축자라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역시 다 태호라고 배송지 잘 몰아가네 역시 원탑캐스터라고 슬프네요 메쉬는 잔망스럽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문성민대 배송지라고 정말 불필요한 부위소리를 혹시나 여쭤봅니다 문성민대 배송재 하나 둘 셋 배송재 어? 끝났어?